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0일이고 제 동영상의 00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최신 버전의 C++ 컴파일러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고급 C++ 언어 C++ 20 표준을 제목으로 앞으로 동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연금판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한글 윈도우 상에서 설치를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거의 한 3일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설치를 성공한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에디션 오늘 현재 2020년 4월 10일 현재 최신판을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용 인텔 TVB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msys2 상에서 minzw64bit를 설치할 것이고 gnu g++ 최신 버전 오늘 현재 최신 버전 9.3을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llbm clang++ 최신판을 설치할 거고 g++ 및 clang용 인텔 TVB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 모든 툴 설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clang 설치가 안됐습니다. 클랭 설치가 안됐어 제가 그동안 3일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최신 버전의 clang이 한글 윈도우를 제대로 지원을 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clang이 굉장한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치하려고 무진장 예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한글 버전에서 클랭이 설치가 안되고 한글 윈도우지만 영문 상태로 변경한 다음에 클랭을 설치하면 순조롭게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설치를 하기 전에 윈도우를 완전히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또는 윈도우를 완전히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일단 오른쪽 클릭을 해서 검색에서 업데이트 하면 업데이트 확인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업데이트가 있으면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 업데이트를 완전히 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시도합니다. 한 번 뒤에 업데이트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최신 상태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완전히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최신 상태로 나오면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 일시중지 이걸 눌러서 업데이트를 중지를 시키십시오. 일단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클랭을 설치하지 않을 거면 클랭을 설치하지 않을 거면 그냥 윈도우 이 상태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 저처럼 굳이 클랭을 설치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영어로 윈도우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서 실행해서 Winver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윈도우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Windows 10 1909 버전이네요. 이 상태에서 저는 검색해서 다시 언어 이렇게 누르면 언어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언어 설정에서 영어를 설치를 안 했는데 여기서 기본 설정 언어 추가하기 이거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영어 그래서 English United States가 좋겠죠. 이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십시오. 저는 어차피 영어판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걸 다 선택을 해보려도 상관없습니다. 내 표시 언어로 언어 설정 이거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치를 누릅니다. 이 언어가 설치되고 재보팅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 화면이 뜨면 예, 지금 로그아웃합니다를 눌러도 되고 아니요, 나중에 로그아웃합니다를 눌러도 됩니다. 저는 지금 로그아웃합니다 보다는 아니요, 나중에 로그아웃합니다를 누르겠습니다. 윈도우 표시 언어를 English United States로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복원을 할 겁니다. 한글로 다시 복원을 할 거니까 일단 윈도우 표시 언어를 English United States로 해놓고 이거를 닫습니다.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다 닫으세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 다시 시작을 눌러서 PC를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기계를 다시 시작하고 동영상을 계속 찍겠습니다. 제가 금방 제 기계를 재부팅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는데 일단 데이터를 다 백업해 주십시오.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USB나 외장형 하드에 반드시 백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기계에다 하지 말고 예비 기계라든가 잘 사용하지 않는 기계에 먼저 설치를 여러 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 여러 번 설치를 해보고 완전히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가 주로 작업하는 기계에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GNU G++ 설치할 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클랭을 설치할 때 문제가 됐으니까 클랭을 설치하지 않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언어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클랭을 저처럼 굳이 설치하시겠다는 분은 저처럼 따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여러 번 설치를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문판에서 설치할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작 버튼을 오른쪽 누르고 서치를 눌러서 컨트롤 패널을 찾으세요. 그러면 컨트롤 패널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클락 앤드 리즌을 누르고 리즌을 누르고 여기서 언어가 뭐 English United States로 되어 있겠죠. 관리자에서 이걸 코리언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아예 영어로 바꾸세요. 나중에 우리가 복원을 할 겁니다. 여기서 English United States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누르면 OK를 누르면 재부팅하라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재부팅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리스타트 나우를 눌러서 컴퓨터를 재부팅하십시오. 꼭 재부팅해야 됩니다. 나중에 클랭까지 다 설치한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할 겁니다. 기계를 재부팅했으니까 저도 금방 기계를 재부팅했습니다. 이제 Visual Studio 2019 Community Edition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에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이 링크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Visual Studio Community Edition Setup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Fold Up 열기를 누르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Yes를 눌러서 설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Continue를 누르고 GNU G++ 설치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 클래잉 설치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이 화면에서 Install While Downloading을 선택하지 말고 Download All Then Install을 선택해 하십시오. 이게 더 안정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Desktop Development with C++에서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이 MFC를 사용하신다면 이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C++ CLI를 사용하신다면 이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C++ 모듈을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선택을 해 주세요. C++ 모듈은 C++ 2000 표준에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 이거는 Language 자체는 아니고 C++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찍었는데 앞으로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Windows SDK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최근 건과 가장 오래된 것 두 개만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넷 데스타 디벨로프먼트가 필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해 보면 여기서 단넷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데 다 설치할 필요 없고 4.6.2 이걸 쓰고 그 다음에 4.7.1 4.8 요거만 선택하겠습니다. 나중에 설치한 다음에 기능을 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드 공간이 충분하다면 그 다음에 언어팩에서 여기서 English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는 결국 한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언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인스톨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한 번 더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Start Visual Studio Now를 클릭하여 Visual Studio를 시작합니다. 이거 Visual Studio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이지만 사용자 등록하지 않으면 30일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 No Count Create One 계정이 없으면 계정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계정 만드는 거는 무료니까 계정을 만들어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Not Now, Maybe Later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 Visual C++ 선택하고 Dark 이 테마를 선택하겠습니다. Start Visual Studio 이 화면이 나오면 Continue Without Code를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Visual Studio 시작되었습니다. 도구에서 옵션에서 환경에서 내려가보면 Start Up이 있고 이거를 빈 환경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닫고 닫고 윈도우를 재부팅한 후에 동영상을 계속 찍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재부팅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했습니다. 시작을 누르고 밑으로 스크롤을 해보면 Visual Studio 2019 2019 가 있고 이것을 오른쪽 클릭해서 More 를 누른 다음에 Pin to Taskbar 하면 여기 아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Visual Studio 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중에 도구 모음에서 옵션 환경에서 International 세팅을 누른 다음에 한국어를 누르면 한글로 바뀔 겁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윈도우의 언어를 한글로 바꾸면 이게 한글로 작동될 겁니다. 일단 Cancel을 누르겠습니다. Visual Studio 닫고 이제 Visual Studio Code 설치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Visual Studio Code 무료 다운로드에서 제 같은 경우는 Windows 64 비트니까 Windows X 64 를 누르겠습니다. Visual Studio Code User Setup .exe 가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폴더 열기 이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I accept the agreement 를 누르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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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desktop icon bottom 화면의 아이콘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 Finish 를 클릭합니다. Welcome Visual Studio Code 화면이 열렸습니다. 다시 닫습니다. 다 닫아보면 바탕화면에 Visual Studio 아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Visual Studio 아이콘이고 이거는 Visual Studio Code 아이콘입니다. 이번에는 Visual Studio 용 Intel TVB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tvb 2020. 2. Win .zip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어 인텔 TVB를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 OpenCL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영어로 제가 설명을 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OpenCL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드에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집합니다.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서 가능한 루트 폴더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New 폴더 이렇게 선택하고 DEV 소프트 라는 폴더를 C 드라이브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한 TBB 이 폴더를 복사해서 C 드라이브의 DEV 소프트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이때 폴더 만들 때 공백 글자를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백 문자를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 다운표를 계속 써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DEV 폴더 내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를 누르고 폴더를 한 번 더 누르고 여기서 MCS64 이렇게 Hit Enter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환경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환경 설정을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CS2 민지 W64 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거는 32비트 버전이고 이거는 64비트 버전용입니다. 64비트 버전용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다운로드 된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여기서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C 드라이브에 DEV 소프트에 MCS64 를 선택을 합니다. 이 폴더 패스 속에 공백 문자가 있으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공백 문자 없도록 패스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Select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Next를 누릅니다. Next를 한 번 더 누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외국에서 소스 코드를 받아서 한글 윈도에서 빌드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문자 인코딩과 한글 윈도의 문자 인코딩이 달라서 그쪽에서는 잘 설치가 됐는데 잘 빌드가 됐는데 한글 윈도에서 빌드를 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는 문자 인코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윈도 언어를 영문판으로 바꾼 상태에서 빌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국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국뽕은 아니고 우리가 한글을 쓴다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만 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다른 외국어를 모르는 아시아언어라든가 중동언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개발자가 됐을 때 외국어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언어 한글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한글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들 때는 저같은 경우는 영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게 아니라 개발을 할 때는 영어로 만들고 영어로 만들면서 동시에 한글을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영어로 만들어서 한글을 테스트하면 그 소스 코드를 바로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다른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글로 만들어버리면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중국어나 일본어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영어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차라리 영어로 만든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영어로 만든 다음에 한글은 또 한글 나름대로 만들면 영어로 만든 상태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한국어로 로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많은 버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어로 만들어서 한글로도 번역할 수 있고 중국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일본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원본이 영어니까 다른 유로 번호로도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피니쉬를 눌러서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pacman s y u 를 엔터합니다. 이때 이 메시지가 영어로 나와야 되고 이때 설치할 때 오류가 없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영어 상태 영어 윈도우 상태에서 이걸 설치하다가 한글로 딱 바꿔서 설치하니까 제가 화면을 정지시켰는데 여기 Clang 오류가 씁니다. could not get file information for clang 32 64 그래서 제 생각에는 msys2 또는 minzw 64 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윈도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Clang은 제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GNU 설치할 때는 GNU G++ 설치할 때까지만 또 계산했었는데 Clang 설치할 때 굉장히 오류가 났습니다. 이 경고 메세지가 나오면 Terminator msys2 without returning to shell 이 메세지가 나오면 이걸 클릭해서 닫고 이 상태에서 OK를 하고 C 드라이버에서 devsoft devsoft 해서 msys64를 누르고 minzw64를 오른쪽 누르고 create shortcut 단축키를 만들고 이 단축키를 끌어다가 데스탑에다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클릭하고 pacman su 해서 엔터를 누르십시오.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십시오. 아까 클랭 경고가 나왔었는데 아 걱정됩니다. 클랭이 이번에도 설치 안 되면 어떡하나 여기에서 일단 XT를 누르고 이걸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nu g++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스트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g++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g++ 버전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보면 버전 9.3.0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클랭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설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클랭을 다른 방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클랭 for windows를 누르고 get started get started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지금 현재 버전 10이 나와있고 내려 보면 pre-built binary에서 windows 64bit 이거를 설치해도 됩니다.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텔 인텔 tvb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제가 이 설치 버전에서 인텔 tvb를 설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클랭은 이번에는 일단 건너뛰고 다음에 이 mcs2 mingw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텔 이 부분은 건너뛰고 G++용 인텔 tvb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pac-man s 이렇게 해서 tvb hit enter 을 쳐보면 이 tvb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64bit를 선택을 하고 카피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based하고 pac-man 이렇게 하고 s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copy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엔터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exit 를 눌러 종료합니다. 이제 열려있는 창을 다 닫고 윈도우를 다시 한글로 보관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서치해서 컨트롤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패널 클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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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rt Now를 누르면 재부팅됩니다. 제가 제 컴퓨터를 재부팅했습니다. 한 번 더 재부팅해야 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Search를 누르고 Language를 눌러봅니다. Language 세팅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한글을 클릭하고 버튼을 위로 옮깁니다. 그러면 한글이 위에 표시되고 여기에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부팅할 거냐고 묻습니다. 나중에 Sign Out 해서 Sign In 해도 되는데 나중해를 누르고 일단 이거를 닫고 제가 다시 컴퓨터를 재부팅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재부팅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름 바꾸기 해서 좀 이쁘게 만들고 오른쪽 눌러서 이름으로 정리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한글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눌러봅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한글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용 인텔 TVB MCS2 민지 W64 GNU G++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클랭은 제가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문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링크를 누르면 제 영문 채널로 이동됩니다. 제가 계속 영어로 찍다가 한글로 동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말도 굉장히 더듬게 됩니다. 오늘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